E&J 첫 번째 경기 발 계속 싸워야지. 팔 이라고. 소매 하나 잡아. 동시에 시금패에서 빼 시금패에서 빼 동시에 또 움직이 그렇지 그렇지 매달 있어 들어가 잡어 머리 끌어당겨 기다려 기다려 자 팔 들어오면 발먹는다 팔 들어오면 발먹고 기다려 기다려 계속 매달 있어 손 손 놓지마 손 놓지마 바로 정원 정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